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 2월 12일 주일 대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주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고정관념 나의 신념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이 영향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보통의 인간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일부를 움직이는 돈의 힘이 있죠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도 있죠 또 내 신념의 힘, 내 생각의 힘으로 뭔가를 영향 줄 때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단이 사생의 30년을 마치고 공생회를 출발하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사단으로부터 받는 시험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대신 대표로 이겨주신 것 그리고 너희도 사단에게 이러한 시험을 만나면 똑같이 나처럼 이기라는 것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굶으신 예수님을 향해 사단이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배고프시니까 인성을 갖고 계신데 광야에 돌밖에 없잖아요 능력으로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 대답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사단 마귀는 우리의 절박한 상황 떡의 문제, 먹고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말씀보다 앞에 두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 당장 돈 벌어야지 당장 양식 구해야지 당장 집 마련해야지 이 땅의 의식주의 문제를 말씀보다 앞에 두게 하는 게 사단의 오늘날의 유혹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은 이 절박한 상황 앞에 오히려 말씀을 두라 말씀을 너의 문제 앞에 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지금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수많은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자성어 가운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죠 빙산일각 어떤 뜻입니까 보이는 것은 조금이다 어떤 사실의 대부분은 숨겨져 있고 외부로 드러나 있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한자성어가 빙산의 일각이죠 다시 말해 사단은 오늘날에도 보이는 조그마한 빙산만을 보게 하지만 거기에만 집중하게 하고 거기만 가지고 근심하게 만들지만 그 빙산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실제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빙산이 무엇입니까 빙산은 육지에 붙어있는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서 바다 위를 표류하는 얼음산입니다 북극이나 남극에 빙산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물 위에 보이는 빙산은 물 밑에 가라앉아서 보이지 않는 몸체에 비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내용이 나온 거죠 우리가 TV로 보면 물 위에 빙산도 크잖아요 그 전체 몸체의 그것이 10분의 1이에요 보이지 않는 10분의 9는 물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여러분 또 TV를 보면 이 거대한 빙산이 또 서서히 움직입니다 빙산이 움직인다 그렇다면 이 빙산을 움직이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수면 위에 부는 거센 바람입니까 거센 파도입니까 거대한 태풍이 빙산을 움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수면 밑에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거대한 물의 흐름 해류가 이 빙산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빙산을 움직이는 속도 빙산을 움직이는 방향 모두 물 위에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 아니라 수면 밑에 있는 해류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수많은 평지 풍파 인생의 폭우 바로 보여지는 이 땅의 파도 이 땅의 바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빙산 밑에 흐르는 거대한 해류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이것이 빙산이에요 물 위에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 밑에는 10분의 9의 근본적인 문제가 함께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10분의 1의 보이는 문제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10분의 1의 문제 밑에 있는 10분의 9 보이지 않는 문제를 꺼내어 보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폭풍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내 삶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천재의 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빙산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영향을 줄 수는 있죠 하지만 내 인생을 움직이지는 못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대한 해류가 되어서 이 폭풍을 뚫고 말씀이 원하는 방향 말씀이 원하는 속도로 우리의 문제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작업하고 계실 어디서? 우리의 인생 수면 밑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국 광야 노정 유명한 사건이죠 애굽의 400년간 종으로 살다가 모호세를 지도자 삼아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노정을 거쳐 가난한 땅에 입성했죠 바로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 노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악한 세상 애굽에서 빠져나와 신령한 광야 노정 교회 생활을 통해 천국 들어가는 우리의 노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 노정에서 광야 노정에서 이들이 출발하고 멈추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괴가 이들 앞서 행하며 이들이 가야 할 곳을 일일이 지정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숙이 10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괴가 그 삼일길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마음대로 옮겨다니며 진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정해줬어요? 법괴가 법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거든요 말씀이 이들이 진쳐야 될 장막을 쳐야 될 곳 또 가야 할 곳을 일일이 삼일길 앞서 지정해 줬어요 또 민숙이 10장 35절 36절 말씀 보시면 교회가 떠날 때에는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장막을 걷고 진행할 때는 있듯이 또 36절에 교회가 쉴 때에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다가 한 곳에 머물러 진을 칠 때는 그 뜻이 행진할 때 또 진칠 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언약계가 떠날 때 멈출 때 이들의 광야 노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 여정이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그곳으로 향했고 말씀이 멈춰서 장막 치라 하면 그곳에 이들이 진을 쳤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거대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폭풍은 빙산의 일각에만 영향을 준다는 것 빙산 보이는 빙산은 전체 몸체의 몇 분의 몇이라고 그랬어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문제의 폭우들 우리 인생의 10분의 1에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슬퍼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듣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10분의 9가 잠겨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전체를 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안을 열고 보는 자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보지 못하고 빙산에 부는 바람만 보면 낙심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라는 유명한 신앙인이 있죠 이 사람은 65년 동안 무려 15만 명의 고아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지 밀러의 별명은 5만 번의 기도응답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어요 또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조지 밀러는 양식이 떨어져서 수천명의 고아를 먹여살릴 길이 없어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윌러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거대한 해류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통째로 맡겼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빙산의 일각 그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류에 모든 문제를 던진 거예요 이 밀러가 처음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만든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10편 68편 5절 말씀이죠 그 거룩한 소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내가 수만 명의 고아를 갖고 있는 이들의 아버지지만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으로 고아원을 시작한 거예요 또 밀러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을 때 만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0편 81편 10절 말씀이었어요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극한 어려움에 이 말씀의 해류에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다 채움을 받았어요 조지 밀러는 이 거대한 말씀의 해류에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자신의 어려운 처지까지 모두 맡긴 결과 수많은 고난과 환란을 뚫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남에게 말 못할 물질의 태풍 건강의 태풍 가정의 태풍 대인관계의 태풍으로 인해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해류에 내 사정과 형편을 모두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내 삶 전체를 흘러가게 하세요 보이는 바람 폭우를 어떻게 뚫고 갈까 고민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세요 그렇다면 그 말씀의 해류가 결국 나를 선한 믿음의 장소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떠한 역사가 이때 일어납니까 10편 107편 28절부터 30절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것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07편 28절부터 30절 구약성경 883페이지 10편 107편 28절부터 30절 가운데 28절 29절만 우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왁계 부르지즘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신도다 아멘 우리 보이는 인생에 빙산에 부는 광풍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잠재워 주신다는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우리의 초점은 30절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왁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 하신도다 아멘 보이는 인생에 빙산에 부는 바람 이것에 고민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인생의 수면 밑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단 해루가 우리를 선한 길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현재 부는 인생의 바람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힘은 뭐라는 걸 말씀이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 다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우리가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가 아닙니다 바로 헬러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로고스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말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근원적인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로고스 그럼 레마는 어떠한 말씀을 가리킬까요 레마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레마는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근원적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인간에게 전달되어진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에 그래서 성경은 레마를 이미 선포하신 말씀 이미 이루어진 일 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원적 말씀은 로고스인데 내 삶에 이루어진 말씀 내 마음속에 와 다음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레마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랬어요 이 말씀은 헬라오 레마에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천사들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임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어요 목자들의 음성이죠 이루어진 일 헬라오 레마에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말씀이란 뜻이 또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도 레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대 주의 계집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도 레마 이미 나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나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말씀으로 이 레마를 선택하고 계시다는 다시 말하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했던 그 말씀 하늘에 둥둥 떠있는 그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읽고 있고 내가 듣고 있고 내가 깨달은 그 말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뒤집어 놓은 그 말씀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그 말씀이 사단 마귀와의 전쟁을 승리케 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나의 말씀 저 이 말씀 믿습니다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 이 말씀 가지고 살겠습니다 레마로 레마로 역사된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격파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시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수많은 전쟁 도구들이 나와요 부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은 칼은 공격용 무기죠 언제 언제까지 사단 마귀에게 방패로 방어만 할 거예요 공격해야죠 공격할 수 있는 칼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헬라 로고스 일까요 레마 일까요 지금 분위기가 레마를 말씀하셔야죠 레마 수많은 로고스의 말씀들 가운데 내가 깨달은 내가 와닿은 내 속에 들어온 레마의 말씀만이 사단 마귀를 무찌르는 성령의 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듣고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왜 그 말씀이 사단을 이기는 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 아시죠 예레미야의 본래 직부는 뭐였을까요 제사장이에요 예레미야의 출신 성부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시면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아들은 반드시 제사장이 됩니다 즉 예레미야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망하는 가운데 눈물의 선지자로 더 크게 쓰임받게 된 계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제사장으로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선지자로 이랬기 때문이죠 어떻게 제사장 신분의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예레미야 1장 2절 말씀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로고스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두드렸고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새겨졌고 이미 말씀을 알고 있던 제사장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레마로 임하는 순간 제사장 예레미야가 위대한 선지자로 더 크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과거의 삶은 한마디로 허풍장이었잖아요 수제자라는 이름으로 주님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해놓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미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헬라오 뭘까요 레마에 과거 자기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 이에요 그 말씀이 기억되어 그랬죠 기억되어 헬라오 아나 밈 네스코 무슨 뜻입니까 생각나게 하다 연상시키다 라는 뜻이 예전에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예전에 예수님께 이 말씀 들었을 때는 베드로가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아직 나의 말씀이 되지 않았어요 레마의 말씀이 온전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실제로 예수님의 경고대로 닭이 두 번 우니까 자기가 이미 세 번 부인해 버렸으니까 그때 그 말씀이 레마로 베드로의 마음속을 후벼팠던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켰어요 예수님께 받은 수많은 말씀 가운데 레마의 말씀이 베드로 안에 박힌 순간 이후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에 삼천명 하루에 오천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시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 듣고 또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의 말씀 듣고 여러분 내 주변에 수많은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레마로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삼천명 오천명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능력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야 그런데 그때는 그 뜻이 뭔지 몰랐어 오늘 그 말씀을 다시 듣는데 다시 읽는데 그 말씀이 막 내 마음속을 파고들어가 눈물이 막 쏟아져 회개가 나와 여러분 이 강력한 레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된 말씀만이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법이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내놓으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41절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갖추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8장 22절 형제가 잘못하면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6장 27절 원수 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잘 해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때 사단 마귀는 찾아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미련한 거야 현재 너의 감정 너의 생각대로 살아 라고 유혹하는 거야 하지만 이때 저와 여러분이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뜻을 따라서 살 때 사단 마귀는 그 사람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마음속에 새기시는 가운데 거대한 말씀의 힘에 내 전 인생을 맡기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 시간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나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재물도 아니요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 10분의 9 아니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강장 강력한 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를 보이는 인생의 폭우 인생의 거친 바람에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주시고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대한 해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담금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 자녀 사업체 건강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싸우며 사랑바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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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